지금 모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들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확인차 지금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 영상을 내리는게 맞는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체크포인트 같아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 중앙대 의대에서 12명이 휴학을 했다는 얘기가 떠들고 있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정보공의나 이런거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대란 곳이 그렇게 쉽게 휴학을 하는 곳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병가라던가 건강상해 이유 아니면 특별한 집안사정 피치몰타 사정 이런 경우에 휴학을 할 수 있겠죠. 아예 없진 않겠지만 제가 좀 의사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서 의대를 다니던 시절을 보면 대부분 나중에 군의관에 가거나 아니면 군의관 떨어지면 공부의를 가거나 아니면 그냥 공부의를 가고 싶은 공부의를 가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6년을 마치고 간다고요. 굳이 사병으로 가는 미친 짓을 할 이유가 없죠. 편하게 군생활도 하고 돈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은 영상을 내리는게 맞지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확실히 고 손정민 군 사건으로 인해 지금 중앙대 의대란 곳이 되게 뒤숭숭한 상황이다 라는 것 정도는 체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두혜지였습니다.